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맞춰볼까요? 노란 종이, 노란 종이 좋아. 돌다가. 내 옷 아니니까. 다 와요. 시청부 청주FC 파이팅! 소란, 대지랑 파이팅! 공격축구, 수비축구 두 개 밖에 없었으면 국속에 가깝습니까? 수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? 일단은, 저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요. 공격축구를 좀 하고 싶은데,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격보다는, 공격보다는, 지금은 아직 신생팀이고, 매년 스카드가 약하다 보니까, 많은 선수들이 또 들어왔다, 감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공격적인 것은 개인적인 스킬도 있어야 되고, 경험치가 많고, 연륜이 쌓여야 되고, 또 팀원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고, 호흡을 해야지만, 그런 것도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까지는 신생팀으로서,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려면, 우리 집 문을 열어놓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